자, 안녕하세요. 자, 어, 1대1 한번 해볼게요. PC 서버구요. 한번 가보죠. 상대방 랜덤이고 저도 랜덤이에요. 근데 폴토 나왔어요, 저는. 나이스샷. 센터게이트 할까? 아, 늦었다. 아, 씨. 아까 나갔어야 되는데. 센터게이트는 물 건너 간 것 같고. 패드 가야지, 패드. 패드가 땡기는, 갑자기. 자, 일단은 상대방 종족을 모르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그리고 어쨌든 제가 폴토 나왔잖아요. 그럼 상대방을 저그나 테란을, 테란이라고 생각을 하고. 플레이를 하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웬만하면 동족전에는 잘 안 나오거든. 그래가지고, 예, 그렇게 생각하고 하시는 게 약간 마음이 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패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 종족이 뭘까? 개인적으로 테란이었으면 좋겠다. 테란 상대하는 게 제일 재밌거든. 프로토스룬. 그래가지고, 예. 테란이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게이트 완성되자마자 바로 코어. 찍고. 게이트 추가. 정찰 같은 경우는 드라군으로 가도록 할게요. 어차피 랜덤, 랜덤 대 랜덤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 테란이다. 오케이. 딱 좋고요. 나이스. 테란이었으면 좋겠다 말했는데 테란 나왔네. 다행이다. 어디 가냐? 일로 와라. 일로 와라. 일로 와라. 일로 와라. 일로 와라. 자, 사업도 올리고. 하나, 둘, 세 개. 세 개 찍어야 돼. 오케이. 테란 하나 더 올리고요. 아, 정찰을 꼼꼼히 하네. 상대방이. 정찰 같은 경우는 드라군 세 개가 나오면은. 세 개로 퍼뜨려가지고 하면 되니까. 맵도 6인 6맵이고. 6인 6맵 맞지? 맞잖아. 6인 6맵. 상대방은 근데 이 꼬마 갔나? 어떻게 했을려나? 궁금하네. 잡아주고. 자, 일단은 보냅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게이트 물량으로 가야되겠다. 패드 가면서 물량으로 넘어가는. 어, 여기다 여기. 어, 야, 들어가지마, 들어가지마. 어, 맞으면 안돼, 맞으면 안돼. 무리할 필요 없어, 이거는. 솔직히 안으로 들어가도 상관은 없는데. 사업될 때까지 차라리 기다릴래. 그게 더 좋을 것 같아. 감사하고. 계속해서 집이 보네. 오케이, 잡았다. 사업 곧 있으면 되거든요? 아, 가스 팔 필요 없을 것 같아. 질러 드라곤으로 밀어도 충분하, 충분할 것 같거든요. 왠지. 오케이, 사업 됐다. 사거리 딱 다는 쪽에서 이제, 사업이 됐으니까, 때려줍니다. 말인 저걸로는 안되지. 와, 에스, 에스, 에스 씹이 계속 올라그러네. 계속 보내네, 에스 씹이. 약간 유한 유저인가? 아, KT 이상한 대지였어. 그냥 가만히 있어서 벙커만 사거리 닫는 곳에 때리기만 해줘도, 어, 사업 됐나보다. 사업 먼저 해놨나보네. 괜찮아, 이제 질러 나오면은, 질러시랑 같이 가면은 밀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워낙 지금 토스가 좋아서. 자, 질러 어느정도 딱 이거 추가되면은 한 번 밀어볼게요. 벙커가 하나밖에 없어. 에, 저 정도는, 에. 그냥 밀 수 있는 정도고. 자, 중반을 노려서 혹시라도 안 뚫릴 수 있으니까. 바로 또 될거, 아, 제가 델나먹었고. 가자, 한 번 가자. 요정도 됐을 때 한 번 가면 좋아. 질러시 몸빵을 때리고, 파벳이 없거든요? 가자. 오케이, 뚫었다. 역시 파벳이 없어가지고, 질러시랑 섞어서 가면은, 되게 좋아요. 바로까지 됐죠? 쑥 안으로 들어가면 끝날거 같은데? 안에 벙커 짓고 있나? 이러면서 저는 본진의, 캐논 방어를 좀 해놓구요. 팔로 놀리고, 나머지 다 그냥, 어택시켜. 못 막아 이거는.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트랜 보면서 시작해볼게요. 제가 직접, 제가 Arch write deixar다. 하지, 아, 벙커스ource Essa 있습니다. we have the chance for nearest 1013問. 벙커, 깊zed spray. 그 9760653con, We have the chance to go. ahora 무rated Education50,